야옹, 야옹 카레 한번 사진 찍으러 가야지 저래가 지금 그래, 이거 좀 얼른 오면 네. 지금 봐서는 송혜 작가님은 어떻게 했는가? 좋아 좋아. 원래 송혜 좋아해요 작가님은. 예. 아니요. 이 시키를 여기도 하는데. 이제 조금씩 나야지. 조금씩 나니까. 영희야 빨리 끝나네. 원래. 그게. 영희는 20 이상 알아요. 다시 안 나오면. 그리고. 또. 감사합니다.